치앙마이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 치앙라이로 떠나는데 맨날 막 사업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먹으로만 다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홀드시티는 한국에서 조금 유명한 맛집이나 그냥 가놨던 곳들 한번 쭉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스텔로 돌아가가지고 내일 치앙라이로 떠날 줌도 조금 패킹하고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아무것도 안하고 진짜로 그냥 먹고 뭐 좀 쉬다가 먹고 소화시키다가 걷다가 먹고 그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쪽은ux인 에 Α 나무 우유 에 고춧가루 조금 유명한 카오소이 코나이라는 데서 카오소이를 먹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으면서 이야기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영상만 찍었습니다 카오소이 맛있긴 한데 엄청 멀리서 찾아올 정도의 맛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카레는 진짜 맛있습니다 푹 끓이는 카레 느낌이라고 해야하나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기본 사이즈는 60밭이고 꽃백인 피셋은 70밭인데 또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일부러 맛만 보기 위해서 기본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 그러면 다음 음식점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한나 카페라는 곳이고 한 1km 정도 걸어오니까 소화가 다 된 기분이네요 어울리진 않지만 또 브런치를 조금 좋아합니다 한식만큼 그래서 에그 베네딕트를 주문을 했고 나오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실내가 아니라서 조금 더운데 선풍기가 있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참 에그 베네딕트의 가격은 130밭이고 보통 토스트는 한 7,80밭? 뭐 샐러드도 한 90밭 내외더라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 좀 더 먹겠습니다 루omed이집에 먹으면 여기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루 необход vitam mont두부로 요란색은 아침에 뭐 샅가을 쓰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에그는 아침에 5분 동안 사이즈 toute 잘 먹기 네이버 다 먹기 네이버 앙유 에그베네딕트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는 양식이기도 하고 계란을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볼 음식점은 두곳정도 더 생각해놓은 곳이 있고 유명한 에스피치킨이랑 그 다음에 촘 노턴 키친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근처에 에스피치킨이 있어서 연달아 3끼를 먹기는 좀 애매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에스피치킨 가서 밥 간단하게 먹고 돌아가면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치앙마이 몰드시티 맛집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니마네민을 가보고 싶었긴 한데 가서 솔직히 시간도 애매해질 것 같고 딱히 니마네민 가서 술을 먹어야겠다 아니면 방거리를 조금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은 없어서 안 가게 되었고 캄보디아랑 베트남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다음에 치앙마이로 올 것 같은데 조금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오면 니마네민도 가보고 나머지 못 가봤던 사원이든 아니면 가볼만한 곳이든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페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단 걸 안 좋아해가지고 라테를 잘 안 먹는데 그냥 라테를 한번 시켜봤고 달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살짝 먹으면서 조금 쉬다가 애도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 터미보디아 쫄깃하게owa shape 콩콩 고춧가루 고춧가루 에스피치킨 가서 밥먹고 나왔고 치킨은 반 마리만 해가지고 콜라까지 해서 130밭 나왔습니다 95밭에 카오니오가 15밭이었고 콜라가 20밭이네요 이제 좀 배부른 것 같습니다 맛은 우리가 흔히 먹는 옛날 통닭 맛 트럭에서 파는 옛날 통닭 맛인데 조금 살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살짝 마늘 같은 걸로 양념을 해가지고 조금 단맛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그런 느낌입니다 닭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살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가슴살도 퍽퍽하지 않아가지고 무난하게 먹기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호스텔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조금만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도록 할게요 호스텔 1층에도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커피를 한잔 먹었는데 그냥 쉬면서 커피 한잔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녁이 되어서 나왔고 또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문은 람무라고 돼지고기 요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태국 주꾹실로 먹고 점심때는 아메리칸 브런치를 먹고 그 다음에는 한국식 같은 치킨을 먹으니까 다시 태국 음식이 조금 먹고 싶어서 태국 음식을 주문하게 됐고 이게 모르겠네요 향신료가 얼마나 들어갈지 저도 그렇게 고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먹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고 돌아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람무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밥을 한 번 먹어보고 밥 먹고 나오니까 진짜 저녁이 되었네요 람무랑 밥이랑 물이랑 이렇게 3개 주문해서 133밥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격대가 비싼 식당은 아니고 어느정도 가격대가 살짝 있는 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족 단위 손님이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밥 먹으러 혼자 온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호스텔 앞에 고양이한테 줄 추를 하나 사가지고 고양이 밥 먹이고 들어가서 씻고 짐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텔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고양이 줄 추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제도 사봐가지고 고르는 데 별 생각 없이 골랐고 17밥이네요 이거는 네 가서 호스텔에 밥 주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가서 호스텔에 밥 주고 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치앙마이 호스텔 내에서 음식점을 한 네 곳 정도 가봤는데 다 괜찮았던 것 같네요 마지막에 람무는 조금 짜가지고 밥을 먼저 빨리 먹어버려서 조금 남겼고 뭐 평균적으로 다 괜찮았던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올라가서 씻고 이제 내일 치앙라이로 떠날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치앙라이 갈 때 다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끝 끝 끝 끝 끝 끝 끝